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박균희 후보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주말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LA지역에서만 후원금 4,300달러가 모였습니다. 미주 지역 전현직 한인회 회장들이 뽑게 되는 미주 총연회 회장 후보 등록은 오는 29일부터입니다. 미주 총연은 미국에 있는 195개의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